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5일 금요일 저희가 시작하면서 예고를 잠깐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요즘 증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아마도 금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아요. 우리도 뭔가 대응을 좀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금리가 도대체 왜 오르고 언제까지 오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로써 이유가 뭐고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아주 끝판왕을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로 어지간하면 금리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메르쉬 증권의 이승훈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명강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역시 금리. 거시경제. 거시경제. 그런 얘기였죠. 아마 방송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금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미국 금리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일단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왜 오르는지. 미국 금리 장기물 왜 오르는 겁니까? 일단 준비한 슬라이드 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 10년물 얼마입니까? 금리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0.91. 이런 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되게 낮게 깔려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그덮의 기준으로 보면 1.48.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1.56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현상인 거고요. 그걸 이제 나눠본 게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가 부각이 되면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계세요. 그게 이제 2월 중순 정도까지 금리의 상승을 추동했던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1.2까지는 거의 인플레 기대가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국제 유가의 상승과 같은 그런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2월 중순부터는 우측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실질금리라는 놈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 기대인플레이션이 10년몰 금리 상승에 기여를 했느냐 아니면 실질금리가 기여를 했느냐 이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보면 최근 들어서는 실질금리의 상승세가 오히려 금리 상승을 더욱더 가속화시켰던 걸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럼 실질금리가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그림에 제가 표시를 해드린 게 연준에서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어떠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실질금리를 구성을 하느냐라는 건데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예상 단기 실질금리 경로, 실질기간 프리미엄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상 실질 단기금리 경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 전망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인 거죠. 이것도 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미국 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눌려있던 소비지표들이 올라오면서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 연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롬 파일이 자꾸 얘기하지만 뻥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질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시장 수급 교란이나 아니면 장기 불확실성 같은 걸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부양책을 어마어마하게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12월 말에는 9천억 달러짜리 패키지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1.9조 내외의 패키지가 상원을 그대로 통과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물량 부담 누가 받아줄 거냐. 국채 발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MBS 블록성 해증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MBS 블록성 해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 듀레이션을 일정하게 가져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 듀레이션을 해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채를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게 오히려 국채 금리에 일시적인 급등을 더 유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MBS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MBS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잖아요. MBS라는 게 30년물 대충 30년짜리죠. 우리나라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게 MBS를 이루는 기초 자산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담대를 은행에서 끌어다 쓴 사람이고 제가 얼마든지 금리를 갈아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저는 낮은 금리로 그 주담대를 갈아 끼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주담대는 청산이 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담대의 평균 만기는 결국에는 짧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짧아지게 되니까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하게 되는 MBS의 평균 만기도 사실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수랄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 만기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만기를 맞추기 위해서 장기물을 더 편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때는 보통 국채 10년물을 더 많이 편입해서 이게 아랫방향으로 더 쏠림을 작용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지금 나타났던 현상은 일종의 반대방향인 거죠. 금리가 위쪽으로 튀니까 오히려 듀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10년물을 더 팔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나타났던 행태이긴 한데 갑자기 미국 금리가 1.4에서 1.6대로 확 튀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시장의 수급 교란을 만들어냈다. 유통시장에서의 채권 수급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얘기죠. 발행시장 그러니까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이 느는 것도 굉장히 수급상에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통시장에서도 수급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나오면 급등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지난주에 특히 금리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요인 분해를 지금까지 해봤다고 하면 정말로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의 수급 교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금리가 경기 후전을 반영해서 울란은 가겠지만 속도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사항. 금리가 오른 이유는 다 설명이 된 겁니까? 혹시? 그렇죠. 금리가 오른 요인에 대한 분해는 다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연준의 행태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3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을 다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 프로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금리 오르는 이유를 이승훈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급상에 있어서 경기 부양책을 더 크게 내니까 적자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다. 그렇죠. 수급이 깨지는 거죠. 1조 9천억 달러를 국민들한테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요? 연준에서 빌린 거죠? 찍어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 시장에 새로운 채권 물량이 나오니까 채권 매니저들은 저 물량 폭발하면 채권 금리 뜨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채권 매수를 안 하는 거지. 그게 하나 또 있고. 채권 매수를 안 한다? 왜냐하면 다음 달 다다음 달러도 물량 많이 나오면 수급이 깨지면 수급 상황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국채 10년물에 연동돼 있는 중요한 금리가 뭐냐면 MBS라고 미국 사람 집 살 때 빌리는 그 금리인데. 장기 대출. 이게 떠버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 매니저들이 또 채권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떠버리면이 뭐예요? 국채 금리가 떠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MBS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MBS라는 게 국채 금리에 연동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니까. 장기 대출이. 그래서 이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도 또 채권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그것도 경기 좋아지는 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는 같은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 사실은 최초에는 발행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반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 그걸 오른 걸 보고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MBS 관련한 해직을 하면서 금리가 위쪽으로 더 튀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고정도 하죠. 고정도 하죠. 고정도 하죠. 고정도 하죠. 여러분도. 미국 경기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필연적인 생각 채권시장 투자자의 필연적인 생각은 연준이 계속적으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생각보다 연준이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왔던 우리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게 혹시 뿅카 아니냐. 이거보다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테이퍼링도 조기에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3페이지 그림에 사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 단계 실질 금리 경로를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3페이지 우측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압 시장 금리입니다. 이게 나타내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금리는 3개월 OIS 수압 금리라고 해서 3개월물 금리가 일정 기간 후에 어디 가 있을 거냐를 선반영에서 지금 투영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앞에 거를 미리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3개월물 금리가 예를 들어 저기 보시면은 파란색 실선이 EY3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EY3M이 뭐냐면 3개월 만기 금리가 2년 뒤에 어디 가 있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3개월 만기의 금리가 2년 뒤에는 어디에 가 있을 거냐. 2년 뒤에 어디에 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1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3개월물 금리가 몇 프로를 찍을 것 같으냐라는 걸 선반영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디다 쓰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저희가 보냐면 3개월물은 만기가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책금리에 딱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물 금리가 2년 뒤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0.55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정책금리가 패드가 금리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반영한 금리가 정책금리가 0.5 정도까지 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보다 두 번 정도 금리에 올릴 수 있는 한 번 반 정도 한 번 반 패드가 분기당 1회의 페이스로 금리를 올려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2022년 9월이나 10월 정도부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에 대한 기대가 지금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기대로부터 형성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왜 부각이 됐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4페이지를 보시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느 쪽에서 좋아지고 있느냐 그동안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소비가 좋아지고 있더라.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2월 초순 정도까지는 소비가 좋아져봐야 얼마나 좋아질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단계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꿔놓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2월 17일 날 발표됐던 1월 소매 판매였다라고 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뭐였냐면 소매 판매가 올라봐야 전달 대비한 1% 정도 오르지 않을까 정도가 그때 형성되었던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고 보니까 전월 대비 5%가 뛰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사람들이 뭘 확인했냐면 미국 사람들의 1월 개인 소득을 확인을 했어요. 좌측 그림에 나와 있는 건데 4페이지 좌측 그림인데 12월 말에 9천억 달러짜리 패키지가 통과가 되면서 가게들한테 가구당 600달러 정도가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게 가게의 이전 소득을 굉장히 크게 띄우면서 딱 한 달 사이에 개인 가처분 소득이 11.3%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개인 소득이 11% 늘어난 환경에서 재화 소비를 5% 늘린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거고 서비스는 재화보다 덜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쓰고 나서 결과적으로 돈이 남았다는 거죠. 저축을 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미국 개인 순 저축률인데 12월 달에는 12.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2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소비하고도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소비하고도 돈이 남았다. 그런 경고도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일단 더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대가 한 가지인 거고 두 번째는 5페이지인데 신규 실업상 청원 건수가 빠르게 내려가는 징후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80만 건, 90만 건 정도가 일주일 사이에 새로 신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소유였는데 실자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니까 뭔가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겠지만 고용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기대로까지 투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금융시장에 어떤 기대가 나타나고 있느냐가 6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미국 경제 전망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달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성장해봐야 올해 한 4% 성장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5자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부에서는 6자나 7자도 가능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테니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업률 전망이 지금은 하향 추정되고 있습니다. 패드가 우리가 움직일 거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한 게 완전 고용이잖아요. 거기에 생각보다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기대들이 생겨나면서 여차하면 금리가 빠르게 오를 수도 있겠구나. 금리 이상이 빠르게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제롬파울은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완전 고용이 아직 멀었고 4%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완전 고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앞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연준이 생각보다 아니면 그들이 예고를 한 것에 비해서 빠른 시점에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저희가 타진을 해봐야 돼요. 리얼리티 체크를 하자는 거죠.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떨어지는 것만 보면 마치 고용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 실업자 숫자 자체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업자를 어떤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지금은 연구 실직자 비중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27주 이상을 장기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대략 10월, 11월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실업자 구성에 주를 이루었냐면 임시직 이런 분들이군요. 일시의고자들. 이 사람들은 일단 집에 가있어. 일단 집에 가있어. 일단 집에 가있고 다시 상황이 호전이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재고용할게. 그때까지는 실업수당을 좀 받아먹고 있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상당 부분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시의고자 지위였는데 돌아갈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자기를 다시 재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이제 영구적으로 실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기존 사업장으로 못 들어가니까 회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업종을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길어지겠죠.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측에 나와있는 그림인데 지금 미국에서 실업급여 프로그램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가장 짙은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레귤러 언인플로이먼트 인슈런스라고 해서 판데믹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실업급여 지급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프로그램 그런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실업상태에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26주까지만 딱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커버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뭐로 커버가 되냐면 PEUC라고 해서 실업기간 27주부터 39주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커버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PEU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판데믹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그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노동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다고 단정드릴 수 있는 어렵다라는 거죠. 연준도 그거 보고 있겠네요. 보고 있겠죠. 그래서 경제 전망이 사양 조정되는 것은 오케이. 저도 동의합니다. 생각보다 경기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이처럼 구조적인 실업 행태가 남아있는 미국의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했을 때 과연 실업률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느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제롬 파울이 얘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원자재가 쇼티지가 된다고 해서 제조업들의 추락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으로 혹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일단 8페이지를 보시면 유가인데 다른 거 다 스킵하시고 좌측 표에 나와 있는 예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궤적 숫자만 좀 보시죠. 이 가정은 뭐냐면 저희가 민감도 분석을 한 건데 만약에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WTI 국제 유가가 60달러라고 하는 일정 수준에 딱 머무른다. 그 효과만 가지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얼마가 지킬 거냐. EQ가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작년 4월은 일간도로는 마이너스를 한번 봤고 4월 월평균 유가는 심지어 18달러였으니까 60달러라는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비중 곱했을 때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죠. 60달러라고 하면 EQ에 2.8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게 계속 연말까지 유지되는 그림이라고 하면 연간 소비자 물가가 2.4가 찍힌다. 그리고 65달러가 되면 EQ에 우리가 3자를 한번 보고 연간으로는 2.5로 찍힌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가업량이 생각보다 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왜냐하면 작년 4Q에 유가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나타나는 소위 측정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위쪽으로 단순히 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세적이거나 기조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 압력에는 우리가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원자대 쇼티지에 의한 물가 압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10페이지로 점프를 해보시면 원자대 쇼티지가 발생을 해서 원자대 중간제 물가가 오르고 결국에는 이게 10페이지 좌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최종제에도 전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헤드라인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패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했겠냐라는 거죠. 완전 고용 달성화해서 물가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가 나와야지만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헤드라인 물가는 뭐예요? 헤드라인 물가는 공급측 요인 즉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식료품, 에너지 이거를 다 포함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헤드라인 물가인 거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가 근원 소비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죠. 그런데 식료품과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공급 요인이기 때문에 수요층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근원 소비자, 핵심 소비자 물가 가지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어 CPI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거는 팩트인 거죠. 그런데 이게 코어 CPI 쪽으로 옮겨붙고 있느냐는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매력이 돌아올라오지 못한 상태일 뿐더러 판데믹을 거치면서 물가가 크게 떨어졌던 예를 들면 의류, 운송, 여행 이런 것들의 물가가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요층 인플레이션의 잣대인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직까지도 아랫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하고 빼고 빼고도 진짜 물가가 오르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조건은 충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나와야지만 패드가 대응을 할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패드가 대응이라는 건 긴축 모드로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정상화인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완전 고용이나 물가 압력이 제대로 부각이 됐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그 대응이에요. 싫어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면 패드가 대응을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11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핵심 소비자 물가도 재화 부분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재화 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지 않느냐 핵심 물가를 분해를 해봐도 그런데 이건 사실은 국지적인 요인이 좀 껴있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판데믹이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차를 안 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사고 중고차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었거든요. 그 영향이 반영이 돼서 마치 수요 견인형 재화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고차나 중고트럭 싹 제외하고 보면 하늘색 선으로 보이는 게 중고차 트럭을 제외한 미국의 핵심 재화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0.52%밖에 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우화향이다. 그러니까 연준은 수요가 회복이 돼서 재화와 서비스 물가가 핵심 물가 단에서 같이 오르는 걸 봐야 우리가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핵심 물가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우측 그림에 나와 있듯이 경기 회복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함수입니다. 여기 아웃풋 갭이라고 해서 앞서 전승진 연구위원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그 개념인데 이 아웃풋 갭이라고 하는 거가 플러스로 도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물가 압력도 천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 회복의 후행에서 핵심 물가 압력이 올라온다. 어느 정도 시차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보통 움직이는 행태를 지금까지 띄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 2주가 침체의 골이 가장 깊었던 시기였고 작년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15개월, 18개월 정도 후행해서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런 성격의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러한 물가 압력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기 완연한 물가 상승세 말고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물가 상승세가 시작을 해서 연준이 보는 PC 물가가 2%를 찍으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이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참 멀었다고 보는 것이 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거 오케이. 실업률 전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오케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리얼리티 체크를 해보면 연준이 우리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높아라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과연 얼마나 바뀔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을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사실 올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리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쉬었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걱정이 하나가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물량 이거 누가 사줄 거냐. 이게 마지막으로 장기 금리의 퍼즐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데 이거는 민간이 흡수해주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워낙 커서 민간이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제 연준이 우리가 좀 사줄게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지금까지 기대해 왔던 것 같은데 어저께 파월 의장조차도 그런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장기 금리를 위편으로 보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연준이 시중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티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라고 하면 속도 조절 차원에서 대응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사실 기대하고 있는 사안이 뭐냐 3월 FMC 전후에서 배드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단기물이나 장기물을 양적 완화할 때 반반씩 사줬다면 이제는 장기 국채 발행 물량이 더 많이 출회되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 국채를 조금 더 많이 사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꺼내주기를 지금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조금 더 사주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에 좀 나설 것을 아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중 금리가 위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튄다고 해서 배드가 그때마다 사실은 계속 시장을 달래주면 사실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카드도 많이 소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드 의장이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만약에 장기 금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튀면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장기물 편입비 중 확대 그리고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사는 그런 행태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스터디가 다 끝났다. 만약에 시중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떤 시장 금리 급등이라고 하는 불안 요인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어떤 기대를 하기 시작할 거냐면 금리가 튀면 당장 FOMC 회의까지 안 기다리고 뉴욕 연안에다가 장기물 더 사라고 지시만 해주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준이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항상 반영하면서 갈 거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3월 FOMC에서 당장 장기물 편입비 중 확대라든지 아니면 OT가 당장 구체화되기에는 어저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이냐 언제든지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퍼즐까지 풀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특히 최근 2주 동안 우리가 봐왔던 어떤 장기 금리의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낮추는 과감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자제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 쉽게 말하면 이제 말빠를 통해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액션을 취하겠죠.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약간 아마 청취자분들이나 특히 시청자분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꼭 한번 자료가 또 첨부가 돼 있을 테니까 자료도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거나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쉽게 설명할 재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계속 익숙하게 반복해서 듣고 하시면 아, 그게 그 얘기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걸 다 이해하실 수는 없죠. 정프로도 지금 3년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지금 제 수준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승훈 연구원이시죠. 메리스 증권의 이승훈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